어렸을 때는 이제 이렇게 어머니가 자고 있으면 너무 깊이 자고 있으면 혹시 돌아가신 게 아닌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툭툭 쳐보면 자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런 어린 시절을 겪다가 이제 저 정도 나이가 되면 대화를 별로 안 해요 어머니하고. 자꾸 만져요 이렇게 가면. 누가 나를 만지면 쉬라거든요. 엄마가? 자꾸 이렇게 좀 만져요. 저도 그래요 엄마가 만져도. 아이 자꾸 좀. 엄마가 만져도? 엄마가 만지면 좀 이상하잖아요. 자꾸 만지고. 왜 이상해요. 어색해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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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경험이 없어요. 저는 아버지도 막 껴안아들이고 그러는데. 왜냐하면 항상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저희 이렇게 머리를 많이 쓰다듬어주고 등을 많이 토닥여주고 안아주고 이런 걸 많이 하셨어요. 그래서 저는 지금 누가 절 만져도 이상합니다. 저는 작가님 책을 읽고 엄마를 좀 더 이해하게 된 계기가 엄마가 항상 어릴 때부터 오빠만 너무 예뻐하는 것 같고. 유리 씨를? 네. 유리 씨네가? 그리고 결혼해서도 저는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오는데. 저는 안쓰러워하지 않고 오빠는 항상 안쓰러워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되게 약간 질투가 났었는데. 작가님 책을 보면 첫째 아들한테 너는 나한테 새로운 세상이었다고. 그리고 너는 나한테 뭐든지 다 처음 경험하게 해준 존재라고. 처음 봬도 불러보고 처음 가슴도 불어보고. 그래서 좀 피덩이 일어났는데 너무 기쁘지 않고 약간 슬픈 감정이 들었다. 그걸 보고. 우리 엄마도 아들이어서 이쁜 게 아니라 그냥 첫째여서 정말 잘해주고 싶었는데. 처음이어서 못한 것들이 좀 애틋하다고 해야 되나. 항상 미안하고 안쓰럽고. 그런 존재여서 좀 저보다 예뻐하지 않았나. 이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. 엄마 하면. 우리 김재동 씨는 뭐 엄마에 대한 그런 기억들은 아직도 많겠어요. 왜냐하면 호르몬이가 이렇게 김재동 씨를 또 혼자 키우셨으니까. 저는 엄마하고 사실 별로 그게 정의 없습니다 저는. 그래서 막 이렇게 엄마 뭐 엄마라는 단어에서 떠오르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엄마상. 엄마는 이래야 된다는 그것과 우리 엄마는 좀 말이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. 되게 많은 혼란을. 그러니까 다름이 없던데. 겪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외할머니 등에 엎혔는데. 제비 잡아먹은 자식. 내 딸랑 과부 만든 새끼라는 말이 아직도 귀에서 이렇게 붙여지지 않아.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잖아. 이런 생각들이 겹치면서 하여튼 엄마하고의 갈등 뭐 이런 것들. 용남매를 데리고 혼자 살던 그래서 어렸을 때 늘 호통하고 차가웠던 엄마의 기억만이 끊어져. 너무 힘드셔서. 이 악물이 같은 것들. 내가 니들만 없으면. 정말로. 그러면서도 늘 밥을 해줬어요. 우리는 그 말만 기억하죠. 그런데 엄마에 대한 기억은 그렇게 차가운 기억도 있었고. 하지만 그 여섯 살 때인가 일곱 살 때 그 동부 정류장에서 대구에서 그때 그 우동을 사달라 그러면. 항상 내내 차가웠다가. 제가 딱 그 제가 진짜 좋아하는 우동 그건 항상 사주셨어요. 멀미하니까. 그거 멀미 끝나고 나면 먹여줬고 그래서 은근히 멀미하는 척을 계속했고. 그다음에 제일 차가웠던 엄마의 모습은. 연탄가스 취했을 때 한두 번은 놀라셨는데. 세 번째부터는 혼자 이렇게 저를 끌어내가지고. 마당에 눕혀 놓고. 동치무원 놔도 깨문 들어와서 자라. 엄마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. 그랬는데 또. 5월 5일 어린이날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한테 그. 그때 당시 캔 황도가 되게 귀했거든요. 그거 이렇게 뚝 따가지고 이렇게. 툭 났을 때 그 기억. 나 먹어보지도 못했어. 그렇죠.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이에요.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. 사실 저는. 이해해요. 그거 극복하는데 제 30대를 다 버린 것 같아요. 근데 그. 엄마를 지금 이렇게 보면. 엄마도. 마흔 살에 혼자가 된. 제가 지금 딱 마흔이 되니까. 지금도 혼란스럽고 어렵거든요 사실. 근데 이 나이대에. 6남매를 데리고. 혼자가 됐던. 한 여자가 요즘 조금 보여요. 그 좀. 너무. 너무. 어우 울리는 이야기다. 이렇게 좀. 엄마 보면 좀. 이렇게 좀. 불쌍해. 그러니까 암호 같다니까요. 안 됐어. 내가 안 된 마음이 또 오래 안 간다. 또 싸우고. 그럼 날 또 이렇게 약간. 한번 보겠습니다. 마지막으로. 감사합니다.